신약 성경을 펼치자마자 보이는 이름의 나열 우리를 당황하게 하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를 기록하는 데에 여러 줄을 할애했을까요 종이와 잉크도 모자란 시대였을 텐데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이 서신의 1차 독자가 누구였는가 입니다 가령 요한계시록은 2장 3장에 기록된 소아시자 7교회가 수신자였던 회람 서신이죠 그럼 1차 독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 부분만 잘 이해해도 666이 베리칩이다 같은 엉뚱한 해석이 나오지 않겠죠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인클루지오 즉 양과의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클루지오 구조란 문단의 시작과 끝에 같은 단어나 어휘를 사용해 달락의 주제를 강조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1절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람 17절 아브람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감싼 구조입니다 족보는 예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의 목표를 성취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족보에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기록하지만 사실은 14대가 아니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글자의 숫자를 매긴 수비법 즉 개마트리아를 사용했는데요 14는 다윗의 이름을 구성하는 히브리어 숫자의 합입니다 저자는 14를 연속으로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유대인들에게 증거합니다 셋째 족보에는 줄곧 왕들이 등장하죠 이는 누가복음의 족보와는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저자의 의도입니다 넷째 족보에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마리아 등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저자는 남자, 여자, 이방인, 기생 등 다양한 인물을 등장시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를 위한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의미 없는 이름의 나열이 아닌 저자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